잘 쉬셨죠 갑굴구 등기 보도록 하죠 갑굴구의 기재할 사항은 밑에 박스에 보게 되면 먼저 순위번호 기재하게 되고 등기 목적이 등기가 됩니다 목적이라는 건 그 등기 제목이에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 목적을 등기할 것이고 접수 전월일과 접수번호 나오는데 접수번호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접수번호는 갑과 월급만 나옵니다 표지번 접수번호 안 나와요 어디는 안 나온다고 접수번호 표지번 안 나옵니다 그거 중요한 사유고 원인과 년호를 나오는데 원인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매매를 적고 매매라고 적고 년호를 낮춰 적어주면 됩니다 권리자 나오는데 권리자 기재할 당시에는 2번에 권리자가 하는 사항은 성명 주소 이외에도 주인번호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에요 3가지에요 성명 주소 주인번호인데 3번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외에도 대표자와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인번호를 같이 등기합니다 차이점이 나올텐데 법인의 경우는 차이점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등김에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등김에 나오질 않아요 사실 법인의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부에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가 따로 등기되니까 그거 떼보라는 얘기에요 법인 등기부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적어주는 겁니다 법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은행 돈을 빌리게 되면 채권자가 한국주택은행까지만 등기되지 사장이라면 안나오는 겁니다 사장이 궁금하더라 얻을 때 봐라 법인 등기부 떼보라는 얘기에요 이해갔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대표자와 관리인 적어주는 겁니다 요게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오른쪽에 두명 이상일 때 1번은 공유 2번은 합의에요 공유일 때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지분 얼마큼인지 알아야겠네요 지분 등기해라 합의는 지분은 있지만 처분할 수 없으니까 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기자목으로 끝나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의 등기사항인 반면에 합의는 지분 등기하지 않아요 두번째 나온 것이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등기란 말 나오는데 등기명인을 다른 말로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권리자 표시가 바뀐다는 얘기는 아까 왼쪽에서 권리자는 몇가지가 나왔어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인번호죠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등기라는 것은 등기명인이 권리자로 의미하는데 권리자의 경우는 인적사항이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인번호가 등기되는 겁니다 이 세가지가 바뀌는 경우를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언제 바뀌고? 개명함은 바뀌고 주소는? 이사감은 바뀌고 주인번호는 바뀌어요? 바뀌지 왜 안바뀌어요? 태국에 놀러갔다가 마치 깨니까 바뀌어있더만 태국에 놀러갔다가 마치 깨니까 바뀌어있더만 누구? 하리수 하리수가 남자이다가 여자가 됐잖아요 주인번호 1자에서 2자로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는 점이에요 하리수 남자다 여자다? 남자 여자 목욕탕 같이 가시겠어요? 걔하고? 좀 찝찝하죠? 하리수는 남자죠? 걔 이름 가지고 사명실 지면 나오잖아요 오늘 때 알려주지 하리수가 벗는다 리얼하게 벗는다 수컷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밖에는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바뀌었다가 피해볼 자가 있나요? 이름 바뀌었다가 피해볼 줄은 없잖아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할 등기고 언제나 보기 등기예요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바뀌었다가 순위가 밀리면 안되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보기 등기 이것밖에 안 물어보니까 차주 주치자고요 이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밑에 1번에 단독 신청할 등기다 고관을 체크하시고 2번 3번 안 나오니 그건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서 직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가 다 놔두시고요 2번까지 4번 5번 놔두시고 기록사항 변경 전사항 지어버리고 새로운 이름 적으면 될 것이고 첨부정보는 이름 바뀌거나 주민번호 바뀌게 되면 가족권의 기록사항 증명서나 주민등록 정보 제출하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명칭이 바뀌게 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주치지 마세요 이건 안 나오니까 등기 실행에 대해서 하나만 주치세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보기 등기다 그것밖에 안 물어보는데 위에서 직권에 대한 소유권 변경 등기하고 생략하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앞서 배울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가빌한 자가 취득관리 주민등록 주소지가 들어보면 기억날 거예요 아마 둔산동 살다가 등기부도 둔산동 등기되어 있고 이 집을 의뢰계에 전세주게 되면 전세주고 나중에 탐방동 이사갔다가 다시 은행동 이사갔더라 수요일 이렇게 설명했죠? 엊그저께 나중에 그럼 이 집을 세준 집을 세를 낀 상태에서 병에게 팔게 되면 매매기업을 통해 팔게 된 병원 앞으로 소유권 이자 등기 실행을 해주는데 주소가 틀리면 등기 넘어가지 안에 주소부터 먼저 맞추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은행동으로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뭐만 신청해라 소유권 이것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집권으로 주소를 바꿔주는데 가운데 주소는 거쳐가라 생략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기억이 나죠?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소유권 이사 등기 신청할 때는 주소가 바뀌게 되면 그 주소 누가 바꿔주느냐 등기관이 집권으로 바꿔준다 그 뜻이에요 행정관이 바뀌는 경우 당연히 집권 바꿔줄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고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에 생략 나와있죠? 이 디귿번부터 먼저 볼게요 디귿번의 경우는 지금 등기명인 가베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었나요? 그럼 한방에 바꿔버리고 중간은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생략이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기억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할 때가 있고 네이번은 멸실할 때가 있게 됩니다 말소등기는 지워서 없어지는 것이고 멸실등기는 등기명인 애초에 폐쇄가 되어버려요 아예 그럼 아참이 지워지고 없어질 거 맞힐 필요 있을까요? 맞힐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라고 해서 말소할 때는 맞힐 필요 없는 겁니다 지워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굳이 맞히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말소하고 멸실등기 할 수 있으니까 논증이 생기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소유권 이외 등기 할 때 주소는 여러 차례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한방에 바꿔주지 중간은 다 생략한다고 요것만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강의할 때 매료인은 집화를 할 때 물 가져와라 주민등록 초본 가져와라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죠? 네 다행이다 맨날 매일 강의했으면 신량 매일 올라갈 텐데 아니요 농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권리의 변경능기 권리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실행한 다음에 권리가 바뀌는 게 권리변경능기인데 논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는 이거는 그냥 잘 내진 않고 내게 되면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능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방식 보기등기방식 요것밖에 안 물어보고 시험에선 권리변경이 논점이 좀 있는데 권리변경능기라는 것은 등기 실행한 다음에 전세권이 전세권에다 전세금이 증액 감액 생기는 경우 저장권에 이자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바뀌는 경우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 차임 등등등등 권리가 바뀔 때 권리변경이란 말 쓰는데 대표적인 경우 이자를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이자가 바뀌게 되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죠 이자가 바뀌면 올라가면 좋은 사람은 채권자가 좋을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나쁜 사람은 채널을 키면 나쁘겠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득이 되는 자가 피해보는 자가 발생이 돼요 득보는 자 같은기 권리자 피해보는 자 같은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권리변경은 단독이 아니라 공동신청할 등기 권리변경은 권리변경은 여러분 교재에서 신청 맨 밑에 보니까 공동신청할 등기 다 찾았나요 넘어가게 되면 권리자 원자 개념은 이거 박스는 놔두세요 5월달 풀테니까 놔두시고 공동신청할 등기 내려와서 천부정보는 배원대로 채워놓으면 돼요 권리변경 계약서 등기원의 정보가 될 것이고 권리가 바뀌는 경우에 등기표정보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인감은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내게 돼 있어요 권리변경할 당시에 소유권자가 공동신청할 때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배원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등기표정보 내야 돼요 인감 내야 돼요 당연한 것이고 권리변경할 때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면 등기표정보 내고 인감 필요 없으니까 정보는 다 내는 것이고 소유권자 이건 이외이 다 내는 것이고 인감은 누구만 가져와라 소유권자만 가져와라 그 뜻이에요 다시 권리가 바뀔 경우에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권이 아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감 배울 때 소유권자 같은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정보 내고 인감도 내고 소유권이 아는 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의무자가 내면 되고 인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자에건 이외자에건 의무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내는 거예요 아주 인감은 누구만 내라 소유권자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서류가 적용이 되면서 응용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서류를 모르면 자꾸 엉켜요 그래서 죽겠죠 어려운 건 나도 알아요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든 건 여러분이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걸 떠들고 있는 저도 어떨까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입장은 더하면 똑같으면 똑같이 뭐 덜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실행 여기를 시험을 내는데 등기실행할 때 권리변경은 특색이 있어요 권리변경할 때 원칙은 등기실행할 때 보기등기가 원칙입니다 이해관계는 없으면 보기등기로 가는데 예외유정이 권리변경할 때 등기분상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느냐 승낙서 없는 를 보고 따져요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실행은 보기등기방식으로 실행하게 되어있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갑니다 보기등기로 실행할 당시에는 옛날상을 붉은선으로 지우게 되어있어요 줄여서 주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주자 붉은 주자에요 붉은선으로 지웠다 그걸 주말 했다만 쓴 것이고 주등기로 가는 경우 지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문제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승낙서가 있대요 주등기 보기등기 여기 본다면 읽어드릴게요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보기등기 옛날상 지워라 놔둬라 지워라 주말하나 그 뜻이고 빨간펜으로 지운다 그 뜻이에요 주등기 지우지 못하죠 이거 하나 외우시는데 대전 신의 나이트클럽 유명한데 어디있나요 대전의 유명한 나이트클럽 돈탈마마 있어요 돈탈마마 없어요 아르벳 나이트 있어요 호박 있어요 호박 하나 입고 나그러면 자 이름은 거기서 거기니까 호박 나이트클럽 언제 물이 좋아요 주중기 물이 좋아요 주말에 물이 좋아요 물 좋은 시기 연말로 왜 오고 거기서 왜 넣어놔냐 주중 주중 주말 주말에 물이 좋죠 주말 나이트클럽 왜 가나요 주말에 가는데 왜 가냐고 아 참 진짜 이게 안되네 보기보기 심추러 가는 겁니다 조용히 몰라가자 신랑 숙락받고 가자 몰라가면서 자 지금은 숙락받고 가는 거예요 숙락받아서 보기보기 심추러 주말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숙락서가 있으면 보기등기고 거꾸로 숙락서가 없으면 주등기고 보기등기날상 나도라 지워라 지운다 주등기 지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 외우셔야 돼 숙락받아서 보기보기 심추러 언제 가더라 주말에 간다 책 읽어보게 되면 보기등기는 권리 변경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제3자에 숙락이 있을 때만 보기등기를 통해 등기를 실행한다 찾았어요 숙락이 있으면 보기등기라는 얘기고 반대로 주등기라는 얘기는 그의 숙락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항계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는 주등기로 변경 등기를 한다 그럼 숙락서가 있으면 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네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항계는 안 보셔도 되고 다음 페이지에 3번에 말소 말소 박스 밑에 거 아니 넘기지 마시고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등기관이 권리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 변경이나 경정 전 등기상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지우라는 얘기에요 다만 등기상 이항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주등기로 할 때에는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럼 부기등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지우라는 얘기고 주등기는 지우지 않는다 그럼 이 내용을 묶어놓은 게 이거에요 승낙서에서 무슨 등기고 자꾸 외신 부기등기 옛날상 지워라 주등기는 지우지 못한다 요건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요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심수로 언제 가자 주말에 갑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다행이네 대전은 어제 부산강의 할 때 보니까 나의 스크럽 왜 가야 그러니까 부킹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기에 거울이 없냐 그랬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머리 팍 숙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부킹하라는 거 아니라 부기부심 추락하는 겁니다 문제 요거서 걸고 들어와요 헷갈리니까 요거 반드시 암기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경정능기는 똑같아요 실판에서 요거 자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죠 변경자 경정고치면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권리 변경이죠 권리 경정 똑같은 거예요 변경자를 모르고 치면 경정과 똑같다 보니 여긴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똑같이 가기 때문에 책 한번 읽어놔 보자고요 다른 거 볼 필요는 없고 넘어가게 되면 저기 보면 되겠네 333 333 33 맹꼭제기 절차 보니까 권리 경정능기는 단독 공동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의 경정능기나 부동산 표시 경정은 단독 신청한다 요거잖아요 권리 경정은 공동 등기명인 표시 경정은 단독 표제부 단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규정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보시느냐 등기 실행 볼게요 등기 실행에서 페이지 334 페이지에 4번 권리 경정능기는 이왕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이거 어디갔어 책이 빼먹었네 요거를 똑같은 아예 빼버렸네 책에서 어쨌든 경정능기는 즉 이왕의 승낙이 있을 때만 뭐라고 써있어요 부기등이 한다고 나와있죠 거꾸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 책이 같이 있다가 똑같은 걸 떼어버렸네 아예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따로 보지 마시고 변경 요거만 잘 이해하세요 두 개만 등기명인표시 경정원 단독공동 단독이고 언제나 보기등기 권리경정원 공동위청하되 승낙받아서 보기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요거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외울건 아니요 시간이 남는다 외우셔요 자꾸 떠들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있으니까 부담같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말소등기 여기부터가 또 중요해지는데 여긴 잘 요거만 중요하지 이쪽은 잘 내진 않더라구요 지금은 말소등기는 참 잘 냈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상 전부일까 일부일까 전부죠 전부가 전부 된 경우에 전부를 없애기는 말소등기인데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말소등기 대상은 모든 등기 다 말소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건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가등기든 중국등기이든 다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 말소할 수 있지만 말소가 안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말소못하면 딱 하나가 바로 말소등기는 말소가 안됩니다 뭐라구요 말소등기를 또 말소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말소를 잘못하게 되면 또 말소하는게 아니라 말소 회복하는거지 말소등기는 말소등기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소등기 요거 하나 빼고 다 말소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할 당시에 가실조건 첫번째의 경우는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안아야 할 것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앞서 배울 당시에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어떤 등기 실행했어요 원시적 일부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는 변경등기 실행했더라 원시적 전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말소등기이고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 빠져오다 보니까 원시적이던 후발적이던 불문하고 전부일 경우 전부다 말소를 합니다 세번째 말소등기 할 당시에 등기상 이해한개인이 있을때는 이해한개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규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그건 여기서 끝났고 여기까지는 변경등기 할 때만 주등기 무기등기에요 승낙서 있고 없고가 말소등기 할 때부터 승낙서가 없지요 각하에요 등기 못합니다 필요한 사례 빠진걸로 봐요 각하 당하다 보니까 승낙서 들어올 때만 말소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으면 말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각하에요 그럼 변경경정등기 할 때만 승낙서가 있으면 무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이고 말소부터는 다 각하에요 그럼 여기서 이해한개인이 누굽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해한개인의 경우는 이거 외우는거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거에요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고 2순위에 지상권 등기가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있더라 3개가 있다 과정을 하고 이 중간에 낀개어있는 2번 등기 재상권을 말소할 경우에 선순위 권리자죠 후순위권자죠 선순위 후순위 누가 이해한개입니까 2번을 말소할 때 선순위일까 후순위일까 크게 하나 둘 셋 따져보면 되겠네 전 둘 다 아닌거 같은데 얘가 지워진다고 과정해보자고 얘가 지워지게 되면 선순위 입장에서 피해볼게 있어요 피해볼거 없죠 밑에 죽든 말든 신경쓸 바가 없잖아 얘는 그럼 얘는 일단 이해한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얘가 말소가 될 경우 후순위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순위 올라가니까 득대는거지 피해볼거는 없잖아요 그럼 얘도 이해한개인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해갔어요 그럼 누가 이해한개인이냐 지상권 다 꺼도론 저당권이 있더라요 이 저당권의 경우 등기 떨어질 때 저당권 떨어지면서 순위번호가 이해 보기 1호로 들어오네요 그럼 주등기 보기등기잖아요 주된 등기가 말소가 될 경우는 보기등기 등기기관이 직권말소 해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받았는데 얘가지고 너도 죽어라 억울하잖아요 그럼 얘가 말소가 될 경우에 이자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없으면 얘를 말소 못하는거에요 피해보는 자발상하니까 이해갔어요 이자에 승낙서가 있을 때 말소가 됨과 동시에 이자는 등기만 씻고 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거는 외우는게 아니라 본인이 그려놓으시고 아 얘가 죽을 때 누가 피해가 있는가 그걸 따져보시면 바로 나와요 기본상에서 어 2번 죽었네 아 3번 이해한긴 같은데 이러면 날아간거에요 벌써 본인이 응원할 부분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박스에서 박스에서 이해한긴 나와있죠 보니까 지상권 말소시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지상권 죽었나요 그럼 저당권 덩달아 죽나요 이자가 이해한긴이 되는거에요 반대로 오른쪽 보니까 저당권 말소할 때 선순위나 후순위 저당권자는 해당사항 없네요 선순위나 후순위는 마찬가지로 지상권 말소할 때 선후의 저당권자도 이왕계인은 아니라는 얘기고 선순위 소유권 말소할 때 후순위 소유권자도 이왕계인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왕계인은 누구냐 뜸만요 말소하는거죠 말소할통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지워지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지워지는 등기와 덩달아 같이 죽는 등기 그 이왕계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다보니까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그래서 민법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 소유권 혼동이 발생했네요 그럼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소멸하지 않는 예배기종 두가지 있죠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거나 지상권이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좀 통달아 피해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살려두는 거예요 일단 이해갔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고안을 이해하시면 되고 말소된게 할 때 절차 보게 되니까 공동신청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맨 밑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단독도 가능한데 단독 신청하는 것들은 밑에 이거는 공동신청이 따로 보실 필요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이고요 단독이 가능한 케이스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어요 등기한 권리가 어떤 데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도 사망했죠? 같이 못 가겠네요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의무자 소대 불명과 말소등기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의무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요 그럼 일단 찾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합니다 3개월 이상 공식청이 들어가고 돌아오라고 읽어주면 알려요 돌아올까요? 돌아올 수도 있지 뭐 돌아오면 같이 가면 좋은데 안 돌아오게 되면 3개월 경과한 후에 행방불명된 자의 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재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재가 불명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뭘 받아와야 되는 얘기에요 판결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가등기 말소도 단독이 가능한 예외가 나오는데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의 원칙이에요 말소할 때 이따 배울 것인데 공동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인 즉 권리자가 나 가등기 말소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혼자 말소도 가능해요 근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가등기상 권리자의 이해관계인도 책에 나와있어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하는 특례가 만들어집니다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바로 가등기에요 다른건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지만 가등기만큼만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 첨부하게 되면 단독 말소가 가능한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이다 가등기별 때 한번 나올테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구요 6번 처분금지 같이 한번 놔두세요 이따 끝 마지막 시간 배울 것이고 좀 어려워요 같이 해보니 일곱번째 혼동은 정말 혼동하지 마실 것 혼동으로 오래 소멸하게 되면 단독입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대요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했죠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거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공부가 잘 되어있으면 혼동으로 권리 소멸했습니다 어떻게 말소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소멸하니까 직권말소합니다 띵 이 말이 나와버려요 혼동은 뭐라구요 단독이지 직권말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요 직권말소할 등기에 대해서 지금 배운 것만 설명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다시 왔다 갈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오늘까지 배운 것이 1번에 관할의 반응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는 절대 무효등기이고 직권말소한다 아까 배운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가등기 수용 환배등기는 이따 배울 것이고 5번에 제3자 권리의 말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요거네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할 권리 지상권을 말소할 거죠 얘를 잡은 제3의 권리 승낙소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말소했어요 직권말소 했으니까 다른 말 말소 등기라도 이해한 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얘 말소하면 얘도 죽어요 누가 지워요 직권말소 하잖아요 그럼 얘를 말소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의 권리 뭐가 있어요 지금 초당권 얘가 그 뜻이에요 그럼 얘가 죽으면 얘도 덩달아 죽으니까 누가 말소하실 것 직권말소하는 데서 승낙소하도록 직권말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다섯 번째 경우는 말소 등기라도 이해한 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한 게 있는 게 직권으로 말소 지금 배운 거 그 다섯 개 중에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이따 점심 먹고 와서 줄기차게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실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 관공소 촉탁이라는 얘기는 경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요 끝날 때도 촉탁이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다음 페이지 박스에 들어오는 것이 공매처분 공매처분 체납처분 전부 다 촉탁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따가 직권말소 정리해 드릴 때 그때 그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등기 실행인데 말소등기 실행할 땐 언제나 주등기고 부기등기란 말 나오진 않아요 말소등기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요 주등기 방식이며 부기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주등기를 지워도 주등기고 부기등기 지워도 주등기입니다 언제나 주등기에요 왜 언제나 주등기일까 부기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등기가 선순이냐 후순이 따질 목적이에요 순이 밀리지 않을 목적이 부기등기 목적인데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지워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등기랑 수순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간다 그 뜻이에요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란 말은 나와서 안됩니다 말소등기까지 본 다음에 식사하러 가시자구요 말소등기라는 건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권리가 살아에 따라 소멸하더라 등기를 잘못 지우면 권리는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 등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것이 말소등기에요 그럼 잘못 지운 경우는 또 말소할 수 없으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말소등기라는 건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말소등기인데 범위는 전부를 회복할 수도 있고 일부도 가능합니다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전부 말소등기 회복하게 되어있고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일부 말소등기 회복하는 거에요 차이점은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니까 요차밖에 없어요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회복할 때 전부 말소등기 회복하는 경우는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회복하는 경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게 됩니다 뒤에 있어요 기다리시고 말소등기 말소등기 요건의 첫번째 경우는 등기를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적합할 수 있는 경우에 회복하는 겁니다 반대로 등기를 말소하기 말소했는데 적합하게 말소가 된 것은 회복등기 회복등기 하지 못한다 부적합하게 말소가 된 경우에 회복하는 것이지 적합하게 말소한 경우에 회복등기 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어떠한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 신청한 경우는 회복등기 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자발적 말소라는 얘기는 적법인가요 부적합인가요 적합한 거죠 그래서 회복등기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요건의 경우에 요건의 경우에 부적합할 수가 될 것 남아있죠 1번에 차려졌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는 회복등기 할 수 없다요 그럼 자발적 말소라는 얘기는 339 339 찾았어요 그럼 거기는 자발적 말소라는 얘기는 적법 부적합 적법한 건 회복등기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등기를 잘못 지우면 권리는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살아있으니까 잘못 지워진 등기만 회복할 목적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말소회복할 당시에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기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또 승낙소가 없는 경우는 등기는 각할당이에요 여기서 문제 내는 것은 다른 걸 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내고 들어와요 시험은 이걸 내는 게 문제인 거지 다른 걸 내지를 않아요 특징이 있다 보니까 교재에서 이해관계인 찾으셨어요 기억번하고 디그번하고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손해를 입을 우려가 했는지 여부는 말소등기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고 따지래요 회복 등기실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시점은 언제냐 시점은 회복 등기실 기준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어떤 등기하는 거 배워요 지금 회복 등기를 보고 따져라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있었죠 이건 언제 보고 따질까 회복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은 회복 등기 할 때 보고 따졌대요 그럼 말소 할 때 이해관계인은 바로 그 시점이 되는 그 등기 할 때 보고 따지는 거니까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은 말 그대로 말소등기 할 때가 되는 것이고 회복 등기 할 때 때가 되니까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외울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디귿번이 잘 나오는데 이해관계인 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그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나와 있는데 말을 줄이게 됩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인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해관계인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오릅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누구라고요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설명드릴 거예요 거꾸로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선순위 권리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따져보자고요 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럼 등기 1순위에 2순위가 있는데 2순위를 잘못 지었대요 오케이 그럼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날 때 선순위 입장에서 신경 쓸 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선순위 피해보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죽곤 살곤 근데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를 잘못 지었대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 위로 올라왔겠네 그죠 살아나게 되면 다시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피해가 있는 건 순위가 밀린 애들이지 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봤어요 요거 가지고 사례를 설명드릴 때 넘어가시게 되면 박스에 이한균이 있고 아닌 자가 나오죠 보자고요 여기서 1순위에 저당권 응기가 있다고 과정을 하고 채권을 1억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2순위에 전세권자가 있대요 융자에 있는 집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가 돈을 5천만원을 돈을 변제를 합니다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제 1억에 대해서 어떤 등기 들어올까 변경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 해야 되죠 변경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등기관이 모르고선 돈 다 갚아버려 착각을 해서 말소 등기 시작합니다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2,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실행을 한 다음에 원인을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렸어요 그럼 여기 질문 1번 지운게 말소 등기일까 3번이 말소 등기일까 얘가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오케이 몇 순위에요 3순위 주등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를 지웠죠 지울 때 항상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소 등기를 말소 했지만 잘 지웠어요 잘못 지웠어요 지금 잘못 지웠죠 변경할 걸 말소 했으니까 등기 잘못 지우면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살아있죠 그럼 이제 얘를 지울 때 전세권자 얘 동의 받아야 돼요 이한계인 아니죠 우순위는 얘가 지워지면 기분 상당히 좋아요 순위에 위로 올라갔으니까 맞죠 근데 잘못 지워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1,2,3,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이 돼요 실행돼서 원인을 판결을 하고 쓰고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질문 회복 등기 끝났죠 그럼 저당권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얘가 지워지기 전 몇 순위였어요 1순위 등기 지워지고 2,3,4밖에 없잖아요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등기 요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다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에 걸마 1억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워지지 안효과 부담 시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옛날에 배울 때 말소해봤던 게 하면 순위는 말소되기 전순위 몇 순위 말소되기 전에 1순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놓은 거예요 다시 원위치 아까 어떤 행위 들어왔어요 다시 실행해 여기서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안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기 자리 찾아왔네요 누가 기분 별로 안 좋을까 오늘 같은 날짜가 될 거예요 아마 목걸음 끼고 그죠 그럼 얘는 언제 피해가 왔어요 말소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회복할 때 피해가 왔다 이 뜻이고 융자에 있는 집 새들아 갈 수 있어요 아까 둘이 같이 양립할 수 있으면서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권자 얘가 이해관계인 이자에 동의 받아와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박스에서 맨꼭대기 340페이지 넘어가서 이해안계인 해당하는 게 나와있죠 공통적인 말이 뭐가 나와요 선순위 선순위 저당권능기 회복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 순위들이 밀리네요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 회복할 때 후순위 지상권자도 후순위죠 세번째도 후순위죠 다 후순위 순위 밀린다 피해가 생긴다 이 뜻이에요 의자가 이해관계인 이렇게 하시고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그랬네요 그럼 아닌거에 네번째 보세요 네번째 보니까 2번 소유권 이자능기 회복할 때 3번 소유권능기의 명의인은 이왕계인이 아니다요 이게 뭔 말이냐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관계인이요 양립할 수 없으면 이왕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1순위에 A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을 매매기업을 통해서 2순위로 B에게 팔았습니다 팔은 경우에 매매기업이 무효가 되어서 얘를 말소했어요 말소하면 누가 주인이 되니까 다시 A가 소유자죠 말소가 되어서 다시 A가 3순위로 C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었대요 다시 여기까지 갔죠 근데 문제는 B가 회복의 소송을 제기해서 매매기약이나 유효로 환원시켜버렸대요 그럼 얘가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 몇순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찾아봐야 될까요 2순위로 소유권 2개가 들어올 수는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얘는 치권 말소할 등기인 거지 이해한 개인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한 개인이 양립이 안 되면 이해한 개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2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얘가 살아나면 소유권 다시 회복하잖아요 2순위도 소유권 3순위도 소유권 2개가 될 수 없으니까 이해한 개인이 아닌 게 되므로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한 개인이 아니다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이해한 개인이 되는 요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공부할 때 중개사 상담할 때 주변에 들은 얘기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몇 개예요 가장 어렵게 나왔다고 들은 시기 15회죠 그 다음 어려웠던 시기는 17회예요 15회, 17회가 어려웠어요 중개사 문제가 홀수회가 어려워요 작년에 몇 개였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주기위기 탔는데 홀수회가 어렵고 짝수회가 그나마 쉽게 출제하더라고요 계속 여러분은 27회 준비하는 거 아니죠 자 26회 준비할 때 올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작년보다는 이게 한 번쯤 5화니까 15회 어려웠거든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16회 쉬웠어요 그냥 17회 좀 걸었고 18회 그냥 좋고 19회 좀 어려웠고 이렇게 주기를 타요 작년에 강의할 때 올해 25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짝수회니까 25회보다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쉽다는 것도 공부해야 쉬운 거지 공부 안 하면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요거 요거를 15회 때 어려운 시험 17회 두 번 냈어요 내는 건 여기서 얘 밖에 안 내요 이걸 왜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유역집 나가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에 나올 유역집 나가는데 유역집에는 다 넣어놨어요 두꺼운 시험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얇게 딱 볼 것만 딱 만들었으니 그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 그냥 160페이지 가량 나올 테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보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요거 정리처럼 보시고 실제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 계속 나갈까 듣고 온 책 그게 낫겠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신청 나오는데 신청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직권남아 있죠 내가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말소했냐가 문제예요 공동말소가 된 건 회복등기도 공동 단독말소 회복등기도 단독 직권은 직권 촉탁은 촉탁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직권 또는 촉탁으로 말소한 것이 적합하지 않냐는 회복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한다 판례다 보니까 말소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직권 말소한 회복등기도 직권 촉탁은 촉탁 똑같이 가다 보니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는 건 여기밖에 안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첨부정보 생략하고요 등기 실향할 때 말소회복등기 두 가지가 있더라 전부말소복등기가 있고 일부말소복등기가 있더라 전부말소복등기는 주등기 보기등기 주등기고 일부말소복등기는 보기등기가 됩니다 찾았고 다음에 말소복하게 되면 여기 실판에서 옛날 등기 찾아왔나요 처음으로 또 지워지지 안은효과 발생할 것이며 등기 내용과 순위도 종종과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등기면 양식 나온 거 있죠 일수지 근저당권이 말소가 돼 있네요 채권책을 얼마로 등기 돼 있고 5천만원 채무자 박경화 근저당권은 우리은행 법인이네요 우리은행이 대표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법인은 대표자 등기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등기가 지워져 있죠 왜 지웠나 봤더니 2순위로 1번 근저당권이 말소가 돼 있습니다 기약이 해지된 걸로 해서 말소가 됐는데 3순위로 회복을 하겠대요 판결을 받아서 그러고 다니고 회복등이 끝나자마자 맨 밑에다가 1번 근저당권 다시 들어왔는데 위에 지워진 거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이요 똑같이요 그래서 아까 이 출판에 써놓은 것이 요거 지웠죠? 똑같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있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갔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식사하고 와서 하자고요 지금 1시 한 3, 4분 된 것 같으니까 2시 20분 1시간 5분 들으면 충분하죠? 1시간 5분이면 식사하고 와서 한 15분 주무실 수 있을 테니까 갔다 와서 더 하도록 하죠 잘 식사 잘하고 다시 뵙겠습니다